50페이지 자 일시적 2주택이네요. 2주택 해소기간의 요건이 요건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사야죠.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먹은다.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종전. 종전. 그러면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단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지금 꼭대기껏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 공공기관은 몇 년 이내 팔면 된다. 5년 이내 어떤 것을 먼저 팔아. 종전. 그러면 하나로 본다.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만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오른쪽 거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나요? 오른쪽 거는 공통이에요. 다. 자 그다음. 실수요 목적. 수도권 밖.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3년. 어떤 애를? 일반 거를. 일반 거. 자 그다음 동거복량은 10년. 옆에 뭐가 붙어? 먼저. 혼인은 몇 년? 5년. 먼저. 오른쪽은 똑같아요. 그 다음 나머지는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그러나 귀농은 투기할 수 있으니까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5년. 그 다음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거주주택. 그럼 요건은 오른쪽 뭐다?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실거주예요. 거주.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 번 해봤네요. 두 개짜리 해봤잖아요. 자 390페이지 한 번 보자고요. 390페이지. 390페이지. 봤어요? 390페이지. 21번을 한 번 풀어보자고요. 21번. 21번. 자 1번은 뭐다? 상속. 다른 건 보지 말아요.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일반주택. 연수 안 들어갔죠?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는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자 그 다음 2번은 이런 거 보지 말아요. 2번. 자 3번을 봐요. 3번.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가서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했죠? 그럴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나부터 3년.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은 배웠죠? 4번은 배웠잖아. 하나가 있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됐죠? 요건이 충족돼야 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서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파는 기간은 몇 년 준다?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항상 종전. 옆에 잘 봐요. 종전. 그러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은 집이 두 갠데 하나는 장기임대하죠? 하나는 거주하고. 그럼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한 바. 그럼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거주주택. 그럼 거주주택은 요건이 뭐다? 2년 이상 거주야. 실거주해야 돼요. 보유 틀렸네. 2년 이상 뭐다? 거주해야 된다고요. 보유 틀렸어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5번밖에 없네요. 이상한 거는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152쪽. 요약집으로 돌아가자고요. 152쪽. 뭐가 있어요? 농지의 교환분압이라고 나왔네요. 농지의 교환분압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농지의 교환분압. 봤어요? 교환이 뭐예요? 전부 바꾸는 거를 교환이라고 그래요. 분압이 뭐예요? 일부 바꾸는 거를 분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교환 분압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죠? 원래 1대 1이 비과세인데 차액은 어디까지 비과세할까요? 밑줄 그은 거. 큰 편이에요. 큰 편의 얼마까지? 4분의 1 이하까지 비과세입니다. 세 번 출제됐어요. 4분의 1 이하. 그래서 꼭대기 나왔잖아요. 요약집 몇 페이지예요 지금? 그래서 꼭대기 나와 있죠? 4분의 1 이하. 2분의 1, 3분의 1 하면 안 돼요. 4분의 1.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외우고. 사람이 딱 한 사람. 사람이 있잖아.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큰 사람. 한 명이 딱 서 있잖아. 큰 사람. 4분의 1. 외울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박스. 어떨 때 비과세 하나? 1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교환 분압. 2번.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압. 출제되는 것은 3번이에요.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은 개인이. 개인이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때는 비과세합니다. 단 사업관리가 들어가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했으면 반드시 사업관리는 몇 년. 3년 이상 거주 경작하여야 한다. 2년 췄다가 때려치면 추징을 해버립니다. 3년. 그 다음 4번은 법에 의해서 교환 분압. 시험은 몇 번만 나온다고요? 3번만. 그래서 3번만 뭐가 붙었다? 3년 이상 거주 경작. 나머지는 안 붙어요.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기억. 3년 이상 거주 경작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뭐를 당했다는 거야? 수용. 수용을 당하면 부득이한 경우죠?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3년 이내에 수용당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니는 뭐다? 농사 짓고 싶은데 죽었어. 죽은 거를 뭐라 그래? 사망. 농사 짓다 죽었잖아요. 뱀에 물려서. 즉사한 거야. 독사에 물려서. 그래서 죽더라도 몇 년 이내에 죽어야 돼. 3년 이내에 죽어야 돼요. 그럼 보유기간을 합쳐준다. 통산. 그 다음 배우자가 2년 만에 사망했어. 배우자가 이여보다서 1년 농사 지으면 3년이 된다고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작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 그래서 3년 이내에 사망해야 돼요. 3년 이내. 그 다음 2번 농지.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박스. 1번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안에서 지어야 돼. 시군구가 아니면 2번 연접한 지역에서 지어야 돼. 연접한 지역도 해당 안 되면 직선 거리로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지어야 된다. 30킬로미터 이내에서 지으면 농사 짓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 3번 비과세 배제. 비과세 배제. 과세한다는 거죠. 1번 박스. 우리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뭐였어? 편입됐잖아. 편입됐어요. 그럼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 거야. 그럼 몇 년 이내 교환해야 돼? 3년. 그런데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죠? 지나면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지난. 단.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 2번은 뭐다? 우리의 농지가. 환지의 정지로 지정됐죠? 그럼 농사 짓고 싶으면 교환을 몇 년 이내 해야 돼? 3년 이내. 그래서 3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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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럼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숫자 배열이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된다. 3년 이상. 그래서 일명 숫자 배열이 쌈쌈쌈 사브레일이에요. 숫자 배열이 쌈쌈 사브레일. 숫자 배열이 쌈쌈 사브레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쌈 싸먹을 때 사브레일을 기억해야 돼요. 쌈쌈 사브레일. 자 여러분들 기본서로 들어가죠. 기본서에 들어가면 기본 문제가 나와있네요. 350페이지. 기본서 350페이지. 밑에 문제. 걸어놓기 한번 해보라고요. 350페이지. 자 기억은 몇 년 이상. 3년. 니은 몇 년이네 3년 차액은 디귿 4분의 1 쌈쌈 4분의 1 쌈쌈 4분의 1이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쌈쌈 4분의 1이라는데 4번 확인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끝 그 정도만 배우 나머지는 배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뭘로 간다 취득세 세법은 양도세를 잘하고 취득세를 잘하고 뭐를 잘하면 끝난다 재산세를 잘하면 끝나네요 자 요약집 28페이지 취득세로 갑니다 3문제짜리네요 28쪽 취득세로 가자구요 그리고 취득세와 뭐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등록면허세 한 문제짜리죠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28쪽 표시요 그럼 취득세가 뭔지 알아야죠 뭔지 2010년까지는 10년까지는 어떻게 취득세를 과세했어요 취득세 따로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따로 과세했다고요 옛날에는 2010년까지는 이 변천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 이거 배웠잖아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죠 그럼 신축합니다 신축하면 보존등기 해야죠 보존등기 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는 2%고 옛날에 등록세는 몇 프로예요 0.8 그래서 옛날에는 따로 따로 했어요 취득세는 항상 2%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거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얘기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이러다가 이러다가 2011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1번 2번을 합쳐서 뭘로 갑니까 취득세로 간다고요 합쳐서 왜 합쳤어요 2%는 납부하고 등기는 팔아먹을 때 하더라 이거지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세가 늦게 들어오죠 늦게 들어오니까 합쳐서 과세하는 거예요 합쳐서 몇 프로로 과세한다 2.8%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되는 거예요 합쳐서 자 그래서 취득세를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납부하고 영수증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배운다 여기까지가 세법이에요 납부해야 하잖아 60일 이내에 영수증 챙겨서 등기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접수를 여기까지 배우는 거라고요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접수 받아줘요 이게 취득세다 그래서 항상 즉 이거를 얘기하죠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거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이에도 취득세 이에도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등록문화세는 어떨 때 내는 거예요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할 때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록문화세도 두 가지가 있죠 이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친 겁니다 이거 등록에 대한 등록문화세와 면허세를 합친 거예요 합쳐서 등록문화세 그래서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를 취득했을 때 내는 거다 소유권 이외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등록면허세를 언제까지 내야 돼요 지자체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를 하나요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60일 여기는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영수증 챙겨서 역시 어떻게 간다 등기세에 접수한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게 뭐다 저당권 전세권 취득 이런 거 대체적으로 권리증에 갚구가 아니라 을구에 기록되는 거죠 을구에 기록되는 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인데 부동산은 소유권이잖아 미등기 부동산도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뭔 뜻이에요 옛날에 2%는 냈다고요 2%는 냈어요 근데 이거 이거 등기를 안 했다고요 0.8 그럼 0.8은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법이 바뀌었죠 이런 법이 없다면 2.8을 또 내야 돼 2% 냈는데 그러니까 취득세로 합쳐졌잖아 그럼 2.8 2가 중복됐잖아 종전보다 많아져버렸지 그래서 0.8 등기 안 한 거예요 미등기 그래서 2011년 1월 이후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몇 프로만 걷는다 0.8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이해됐어요 이런 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의하면 요거도 먹어요 다 기초할 때 했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다 기억이 안 나 수강생의 890%는 자 취득세 28쪽 1번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 등록을 합쳐서 어디에 내는 거다 물건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누가 걷어간다 힘센자 특광도 한 번에 왕창도로 힘센자가 걷어가는 특광도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며 보통세다 항상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소재지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 이전되는 거래마다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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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세가 뭐다 사람을 안 따져 물건 보고 물건 보고 세금을 과세하는 거를 물세라 그래요 물건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물세는 뭐다 합산 안 해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물세예요 왜 따로따로 과세예요 그래야 61년에 돈이 들어오죠 합산하면 1년 걸린다고요 지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행위세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유통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유통세 이전 받았다 법률 행위가 일어난 데서 행위세 그럼 뭐가 증가될까요 재산의 증가가가 된다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본다 담세력 담세력 취득세 부가 근거는 담세력 담세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담세력 담세력이 뭐다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죠 세부담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뭐다 재산의 증가가가 되므로 세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응 능 과세 그리고 취득세는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과세고 세율은 비례세율만 써야 일정하게 누진세율을 안 쓴다고요 물세니까 물건가액의 일정하게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주의 관계없이 과세하는 게 실질주의 그리고 실질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이 프로는 뭐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실질주의 그 다음 등기할 때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라 그래요 그 다음 옛날의 취득세를 실질주의 옛날의 등록세를 형식주의예요 그 다음 취득세는 뭐다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합쳐서 둘 다 내는 세금이다 그 다음 5번 실질주의가 옛날에 취득세라고요 형식주의는 등기등록할 때 과세하는 옛날에 등록세 합쳐서 낸다 그 다음 5번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네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60일 그래서 물세예요 그래서 물세는 물건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그래야 빨리 들어와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취득의 구분 그래서 취득세를 하려면 이해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자 취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사실상 취득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 이거를 무슨 취득이라고 그런다 의제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네요 다시 승계 취득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최초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원시 그리고 승계는 다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취득의 종류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법조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가지 자 그럼 유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꼭대기 매매 돈 주고 사잖아 자 교환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 받는 거죠 교환은 유상이라 그래야 돼요 무상이라 그러면 큰일나 그 다음 현물 출자 주식을 주고 사는 거죠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 받아서 주식을 주잖아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은 주식을 교부합니다 현물 출자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받는 거예요 유상 자 그 다음 무상은 상속 중이고 자 그 다음 원시는 토지는 뭐가 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 건축물은 신재축 그 다음 선박차량 기계장비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네요 건조 제조 조립 원시 그 다음 민법상 시효추득은 뭐예요 등기 안 한 부동산을 내 부동산처럼 20년 이상 점유 안 해요 이거는 처음으로 등기가 들어감으로 시효추득 원시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도 출원 최초니까 원시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를 알아야 돼요 이거 간주취득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취득이에요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이라고요 사실상 취득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내는 거예요 표준세율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자 그 다음 간주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자 토지는 간주취득이 뭐다 지목변경 뭐가 증가된 거야 가액 증가 취득이 아니잖아 취득은 아니지만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수 개수는 두 가지예요 건축법상 대수성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 즉 뭐가 되면 가액 증가 가액 증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차량 등은 뭐라 그래요 종류변경 가액 증가 그래서 세 가지는 공통사항이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가액 증가예요 뭐에 속지 말자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중축이 돼요 중축이 돼서 표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몇 프로 2.8로 이렇게 면적 증가는 간주 취득이 아니에요 원시 취득으로 봐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2.8로 가액 증가가 간주 취득이라 면적 증가는 간주 취득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 50%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 그럼 이 회사를 지배하죠 이 회사를 지배하니까 법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50% 초과라고요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그럼 법을 만들어야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율라는 뜻이에요 단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는 어떻게 한다 과세를 안 해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제외 설립시 과점주주는 누구에게만 취득세를 물립니까 법인에게만 과점주주에게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그러다 과점주주는 딱 뭐만 알면 된다 설립시 50% 초과 그래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봐요 이렇게 해서 간주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럼 간주취득이라고 보면 잘 들어요 이제 세율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표준세율 하나는 뭐다 중과세율 하나는 특례세율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해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이걸로 그래서 과점 네 가지가 나오면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한다 옛날의 취득세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간주취득은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취득으로 본다 옛날의 취득세 2% 왜 등기는 과세 안 해요 이거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 소유권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내는 거예요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취득세 그럼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하는 경우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겠죠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거 아닌 거는 무슨 세금 내 등록면허세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있죠 지목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2% 내는 거예요 등기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것은 소유권이 아닌 것은 아까 저기서 설명했잖아 아까 등록면허세 낸다 그러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과세대상 29쪽 열거된 거 과세대상이네요 열거된 거 항상 과세대상 열거된 거 몇 개예요 13개 13개를 3개로 줄여야 돼요 부동산 하나 그 다음 준하는 준부동산 그리고 각종 권리 이렇게 세 개로 줄입니다 다섯 개 일곱 개 토탈 13개 열거된 거 소유권 취득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해요 토지건축물 세법은 토지건축물이에요 지상정치 창문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차량기기장비 선박 항공 임목 묶어 준부동산 준차가 나와야 시험에 가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 다섯 개를 묶어서 임목까지 자 다음 강업권 어업권 밑에 회원권이죠 묶어 묶어서 각종 권리라 자구레의 세법에서 광업권이 뭐예요 광업권이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에 들어가야 세법은 어업권이 뭐예요 일정한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광업권 어업권이잖아 길 가다가 회째 보면 광어가 누워있죠 광어를 보면서 뭐라고 기억해 취득세 대상이다 고등어가 보이면 아니다 가오리가 보이면 아니다 광어 광어 사업관은 이렇게 가르쳐도 나가면 다 생각이 안 나 자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개다 다섯 개 열거된 거 앞대가리에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골 콘 정 승 요 스키장 회원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열거된 거 엄마 스키장 없어요 근데 그 회원권은 뭐다 만기에 재계약하죠 그럼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연장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심화강이니까 원시와 승계 취득을 구분해야 돼 과세 여부를 그래서 부동산은 지자체 조달을 위해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 부동산은 둘 다 과세예요 나머지는 뭐다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만 토지 건축물은 둘 다 과세예요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나머지는 원시는 과세 안 한다고요 승계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승계만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죠 회사에서 500만 원 과세하잖아 그럼 우리가 또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0만 원을 얹혀서 팔아먹잖아요 500만 원 만큼 늘어나잖아요 세금이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 그리고 광업권, 업권도 똑같아요 출원은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없더라도 똑같아요 원리는 뭐 빼고 토지 건축물 빼고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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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봐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우리가 우리는 무슨 취득이에요 우리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과세하자 취득세 내야죠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럼 법인은 보존등기 들어가지 법인은 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한다고요 나머지는 승계만 과세 대상 공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법은 뒤에 뒤에 거 없구나 그렇죠 우리 저 한 장짜리 있죠 그렇죠 기본 과세 대상이고 한 장짜리 그거를 기본을 잡아야 돼 한 장짜리 과세 대상이 다 세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다섯 개 자꾸자꾸 한 장짜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법 정리가 된다고요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 감사합니다 효과